울릉군의 고용률이 전국 1위로 나타났고, 포항시의 실업률은 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통계청이 지난해 하반기 시군별 고용조사를 한 결과, 울릉군의 고용률은 81.2%로 지난 2013년 하반기 이후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. 울진군과 영덕군은 61%대, 경주시는 60.2%, 포항시는 59.1%로 나타났습니다. 실업률은 포항시가 2.6%로 도내 23개 시군 중 칠곡군과 경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, 경주시와 영덕군, 울진군은 1%대였습니다. 경주시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보다 1만 7천 명이 많아, 인근 울산과 포항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